원래 밥 들고 있는 사람 말은 잘 듣기때문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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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앉아 아니 한 개를 먹었는데 손이 또 있잖아 어떻게 할지 애틀아 하지마 계잖아 개코 왼손 왼손 오른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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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원에 더 없는데 이러고 나와 아이 예쁘네 앉아 앉아 손 천재견 천재견 천재견이야 앉아 손 아 근데 몸무게 진짜 든든하다 다리 똑바라 나는 없어 이들아 자 모모 모모 어디 어디 몰라 냄새로 눈으로 가야돼 아니 원래 없는데 나 안 썩었어 나 안 썩었어 나 안 썩었어 다행히 안 썩었어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에 부시럭 부시럭 뜨는게 있어가지고 꼬모가 딱딱하고 꼬모야 꼬모야 앞발 너무 잘쓴는거 아니야? 앞발 너무 잘쓴는거 아니야? 앞발 너무 잘쓴는거 아니야? 아이고 꼬모는 귀엽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가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가가 있지 꼬모야 나도 던져줄게 뒤끝이 약간 회색이네 꼬모사랑 이벤트 통화할 때 연락 보고 오면 거기에 남겨놨었지. 선생님이 딱, 선생님이 딱. 그럼 거의구나. 2년이네. 2년이네. 너 너... 너 나 전화기 잃어버려서 났잖아 너 이년 안 됐잖아 키나와나요? 키나와나요? 아닌데 이거 팔기차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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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